일단 아진사업도 이제 얼마전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도 올라가는 영상인데 그리고 sntech도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이제 급등이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 이 장중에 좀 흔들린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뭐 20%대 가깝게 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어제까지 합치면 약 30% 오르는거죠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거고 요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일단 이 sntech 이라는 기업이 사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납품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됐던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중국에 투자 유수가 있었거든요 중국 쪽에 투자 유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게 sntech 이라고 이렇게 보는거고 주가를 잠깐 보시면 일단 요것도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시세를 내죠 보이시죠 여기에 시세가 결국에는 여기 이제 상장되고 한번 쫙 빠졌다가 그죠 여기 요자리부터 4.800도 시작해서 13,600도 가져가면 약 3배정도로 3배 우리가 여기에 요 부분만을 보면 어때요 요 부분만 요기 요부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박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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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 요 가격대를 증오해서 박스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한가지의 뭐랄까 이제 큰 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내면서 여기 요런 자리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걸 조금 더 맞춰볼까 이렇게 되겠다 11,500원 밑에 이제 6,100원 뭐 요렇게 11,500원 이렇게 6,100원 요런 순인데 보세요 여기서 요기 안되니까 여기까지 터치를 못하니까 크게 확 빠졌다가도 다시 한번 터치 여기까지 딱 놓은거 보이십니까 요런 터치가 놓은거는 지금 이 업황 자체 이 종목이 죽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딱 맞게끔 터치를 이정도 해준다는 것에 힘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쇼가 빠져서 요기 요자리 밑에 자리 보세요 6,100원 대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보이세요 지지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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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지에 뭐라고 있어요 한번 휘청 휘청 그릴 수 있다고 했죠 휘청 휘청 이해가 되세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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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기 요건 뭐겠어요 요범은 왜 요범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1번 차익매물 2번 매지 뭐겠어요 이번에 차익매물로 가야 되죠 왜냐 위꼬리가 달리면서 끊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이 자리 자체에서 내려오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붙어 줘야 되죠 어 여기 지지가 안되네 하고 이탈될 거 아니에요 이탈될 때 그러면 이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래가 지금 나옵니까 안나오죠 안나옵니다 그 말은 앞에 요범은 뭐였다 아 이 랩이 마지막 한 번 올렸다가 설거지하고 지금 나오는 자리였다 단기적으로 그럼 지금 여기 6100원대를 중심으로 도토리 움직여요 빠져서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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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었다 다시 뺐다가 또 6100원대를 도전을 하겠죠 이런식으로 보이세요 보이세요 빵빠빵빵 이렇게 또다시 한 번 더 여기 이런식으로 또 움직이겠죠 자 그럼 이 봉은 뭐에요 이 봉은 이 봉은 이익실현의 봉일까요 아니면 매집에 대한 봉일까요 요거는 매집으로 보이세요 이게 이익실현의 봉이었다면 여기 안나오고 여기 나왔겠죠 매집 봉이 나왔는데도 그 다음에 급락 나옵니다 이거는 뭐라고 인위적인 하락이 나오는거죠 다음 다시 한 번 또 붙입니다 자 다시 올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이대야 되죠 들이대는거죠 요번에 여기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 쉽지 않죠 근데 요렇게 이런식으로 요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것들이 중요하다는거죠 얘들이 여기 한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 6100원대 중심으로 지금 가격이 6100원 7300원이죠 7300원에 한번 찍었을거고 7300원을 한번 찍었죠 앞에 보기에서 이미 어때요 거래랑 서진거 보이세요 7300원대 보이십니까 보이죠 보이죠 지금 올렸기 때문에 6100원대 그 다음 자리 어디입니까 여기 요자리 한번 터치를 하고 8000원까지 한번 뽑아낸다는 얘기죠 오늘 뽑을지 내일 뽑을지 지켜봐야되지만 뽑긴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는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조칸 빠지더라도 일정 부분 하방에 대해서 지지를 받아줄겁니다 왜냐 이 정도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손바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드러났어요